여러분도 이겨볼까요? 헐! 우와! 누구누구누구 이야 이거 진짜 크다 오메 사이즈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소라 있죠? 하나 있어요 내가 뭐 꺼내아만한 그냥 보는거로 하세요 여기도 밑에 하나 거기 있어요? 응 크진 않은데 여기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하나 있네 크진 않은데 있죠 그쵸? 징조가 좋은데 소라가 좀 나올 것 같은 느낌 이런 가까운 데서 그냥 보는거로 여기도 보고 여기도 그냥 보고 그냥 하는거로 하겠어요 뭐에요? 그쵸? 아 이거 너무 죽어 빨빠이 너무 죽어 너무 죽어 아 이런거 빨리 와야돼 여기가 좋다 두 마리네 그러니까 하나는 네 아 오케이 이거 소라잖아요 와 엄청 크네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아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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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거 이거 야 굿 좋다 여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와 크다 크죠? 이야 대박 대박 이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래 이런걸 봐야돼 이런걸 잡아야지 그렇지 아 좋다 짱 네? 꽃게 두 마리 어 그래? 구멍이긴 해도 야 이거 구멍인데 꽃게 두 마리네요 오 예 야 짤랑짤랑 이거 말고 야 야 놔둬야 되겠네 근데 죽긴 하네 어 그도 살려줘야지 구멍이니까 빠이빠이 아 꽃게 죽었네요 응 아이고 어디야 한입 쏘라 방생 방생 방생해줘 아 쏘라 맞죠 어차피 쏘라 응 여기도 있고요 여기 있어요 그거도 쏘라 있잖아 그쵸? 여기 쏘라 같은데요? 네 쏘라 하나 볼까요? 야 쏘라죠? 맞다 맞네 그쵸? 오 이거 크다 우와 이거 한번 볼까요? 이거 커요 커 이거 오 대박 사이즈 우와 아이고 속도 같네 자기가 만져갖고 어 야 진짜 크다 이거 어 네? 오 대박 야 이건 진짜 크네요 이거 바닥에 여기도 있다 바닥에 어 여기도 있고 빨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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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기 있다 아 아 돌어 그래 이런 걸 차지해야 되는 거야 응 그죠? 이런 거 내가 오니까 샥 잡혀 줘봐 움직이잖아 움직이잖아 안녕 너랑 집에 가야 돼 이봐요 여기 땀이 쭉쭉쭉 떨어져요 여기 있다 여기 여기 그건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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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건 패스 이건 번호거리고 패스 패스 여기 여기 이런거 이런 건 좋아요 적어서 적어서 놓아주는 걸로 하고 두 개잖아요 이런 게 많네 여기 이런 게 많아 두 개짜리 이거 어디 뭐 소라 같아요? 아닌 것 같지? 여보 여기 박하지 굴이야 좋다 굿 이거 박하지가 굴이야 여기 박하지 굴 여기 봐 박하지 굴이야 여기 박하지 굴이야 이거 여기도 박하지 어머 여기 박하지 굴 여기 박하지 여기 봐요 박하지 굴이 여기가 이렇게 많아 와 바글바글 여기 다 모여 있네 아우 숲네 숲네 암놈 다 웨프라니야 다 웨프라니야 여기 보세요 다 웨프라니에요 여기 다 웨프라니 이거 3개 다 3마리 다 웨프라니에요 빠이빠이 웨파론 가져가면 안 돼요 다 웨프라니야 박하지가 아 요즘에 저기 박하지는 거의 다 웨프라니 다 웨프라니 여기 있고 다 알았어요 아 여기 봐 여기 있잖아 너 너는 가고 근데 소라 안 갔죠? 네? 소라에요 이거 이봐요 소라잖아요 소라가 소라가 그냥 있어요 그런데 네 이런치라 치면 안 돼요 이런데 이런데 방생 쌓이기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죠? 그것도 너무 춥다 그죠? 그래도 찾는 재미 박하지는 뭐 좋아요 아이고 막히만가요 볼 수 있죠 앉아볼게 앉아볼게 그 안에도 있네 물이 왜 이렇게 출렁거리지? 이러면 힘들어요 이러면 힘들어 여기 수염난 소라 이 소라 이거 뭐 꼽혔잖아 꼽혔어요 이게 뭔지 말이지 이거 뭘까요? 그런데 이게 이게 뭘까요?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? 오 유인작전 뭘까요 볼까요? 볼까요? 헐 헐 우와 이야 진짜 오늘 소라 위에 이게 이게 수염이 달려있어요 야 이게 바담바라야 바담바라 우담바라 우담바라 소라 우담바라 그건 바다에 났으니까 바담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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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바담바라 소라 이거는 사이즈 어이 그래도 이것도 아직 작진 않네 아직 작진 않네요 아직 아 또 있고 오 오 그쪽에 있나봐 여기 없어? 여기 세 개네 세 개네 세 개네 세 개네 세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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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크잖아요 완전 완전 돌인데? 아니 이렇게 보면 몰라 완전 돌 이게 소라야? 이게 운소라지 완전 돌이지? 여기 소라가 아니잖아 저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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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 응 이봐요 어 우메 사이즈 있어요 사이즈가 있네 잘 놀다 갑니다 재밌게 즐겁게 소라 재밌게 많이 보고 요즘에 계속 소라 소라철이라 소라 3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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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바로 와 본격적으로 드라마 슬픈 담아 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